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 타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원체에 대해서 이 타원체는 실제 거리를 쟀다 그랬죠 장축을 쟀고 단축을 쟀어요 물리학자들이 장축하고 단축을 쟤서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는 것이 타원체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타원체는 장축하고 단축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매끈하죠 매끈합니다 순수하게 매끈하죠 매끈한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원체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그냥 이러한 타원체가 종류가 뭡니까? 이제 종류가 해지중국이라 그러죠 해지중국 그죠? 이 종류입니다 해지중국 그래서 해지중국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전타원체라 그러죠 해전타원체 이걸 지구타원체라 그러죠 이걸 중거타원체 이걸 국제타원체 그럽니다 그래서 타원체의 종류가 해지중국 해전타원체 지구타원체 중거타원체 국제타원체입니다 그래서 해지중국이죠 해지중국 종류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전타원체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장축단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거감입니까? 자 뭐냐 북이고 남이죠 북이고 남이고 이거는 동이고 섭니다 그죠? 동이고 설화 그래서 북쪽을 북쪽을 이걸 지축이라고 그렇죠 북쪽을 지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죠? 자 지축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죠?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돌렸습니다 지축을 가지고 자 해전해서 만든 타원체를 이거를 해전타원체라고 합니다 해전타원체 자 지구타원체는 순수하게 뭐냐? 지구 모양하고 그렇죠? 지구 모양하고 가장 가까운 타원체라고 합니다 지구 모양하고 가장 가까운 타원체를 지구타원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거 타원체는 뭡니까? 실지 우리가 모양은 우리가 실지 지구 모양은 간단하게 적게 거리지만은 실지 지구는 어떻게 되노? 지구는 모양이 크죠? 우리가 큽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일부분에 조그만하게 속합니다 그죠? 그 지구 넓은 지구에서 실지 우리가 타원체로 가지고 이제 xy를 했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자 이거를 타원체를 중심으로 가지고 xy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냥 지역적으로 이 타원체를 타원체를 별도로 정했다 이겁니다 이걸 중거 타원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뭐라고 아시아권에는 중거 타원체를 이거를 지역 타원체를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타원체를 설정을 해서 자 거기를 가지고 xy 평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거 타원체는 즉 타원체는 즉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의 중거 타원체는 아시아권에서는 뭐를 썼느냐 하면은 베셀 타원체를 썼습니다 베셀 타원체 우리나라에는 베셀 타원체를 썼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역 타원체로서 우리나라에는 베셀 타원체를 썼다 이거죠 베셀 타원체 베셀 타원체 그죠 베셀 타원체를 썼다 이거입니다 베셀 타원체를 썼다 그래서 이제 지역 타원체나 중거 타원체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 맞게 청량을 할 수 있도록 타원체를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야 뭐냐 베셀 타원체를 사용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기능사 시험 모든 시험에도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역 타원체는 뭘 썼다 베셀 타원체를 썼다 이겁니다 베셀 타원체를 썼다 지금은 뭡니까 지역 타원체에서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지역 타원체를 쓴 거 아니고 지역 타원체를 쓰다가 지금은 무슨 타원체를 씁니까 세계 측직에서 그죠 세계 측직에서 이제 쓰는 거죠 세계 측직에서 GRS 그죠 GRS 80 타원체를 사용하는 거죠 GRS 80 타원체 자표계는 ITRF 이것도 이제 나갑니다 계속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지역 타원체를 베셀 타원체를 썼고 자 국제 타원체는 뭐냐 전 지구를 자 국제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국제 측정학회에서 이제 만든 타원체 이거를 국제 타원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타원체의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타원체의 종류가 있다 혜지준국입니다 이거 꼭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자 요거는 타원체를 가지고 그죠 매끈한 면을 가지고 뭐를 우리가 팩면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팩면을 결정합니다 팩면 결정하는데 자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만 해도 높이는 그죠 레벨청량 수준청량을 별도로 했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자 이러한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지오이드라 이거죠 지오이드 그렇죠 이 지오이드다 지오이드는 뭡니까 지오이드 코어가 있죠 지오이드 코어가 있습니다 지오이드 코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뭐냐 전 지구를 물로 덮었다고 가상한 공면을 지오이드라고 했습니다 물로 덮었다고 가상한 공면 그래서 자 실제 이거는 뭡니까 지오이드는 뭐냐 물리학적으로 정의되는 거이죠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매끈하지 않죠 이건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 합니다 그죠 지오이드다 그래서 이 타원체하고 지오이드 가지고 그죠 타원체가 있고 지오이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 모양에서 보면은 그죠 이 모양에서 보면은 그죠 이 모양에서 보면은 실제 뭐가 그랬냐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실제 뭐냐 자 이거는 물리적인 지포명 이거는 지오이드 이거는 타원체라 이거요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정포고라 그러고 이걸 지오이드고라 그러고 이거를 타원체고라고 합니다 이건